영어로 해요. 음식 할까요? 음식? 음식. 암특? 네. 암특. 그러면 내가 먼저 해볼게요. 한국 음식 중에 어떤 거 할 거냐면 한국 떡볶이 할게요.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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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 음식에는 떡볶이가 있습니다. 떡볶이는 김밥과 함께 한국의 거리 음식, 스트리트 푸드나 분식점에서 파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의 특징 있는 요리 재료로는 고추장이 있습니다. 고추장은 한국에서 독특한 요리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이 되는데 떡볶이의 고추장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떡볶이는 보통 쌀로 만든 쌀가루로 가래떡, 작은 떡볶이 떡을 만들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떡볶이를 합니다. 떡볶이에는 고추장, 그다음에 물엿 같은 약간 단 것, 그리고 떡볶이, 그다음에 오뎅, 그다음에 계란, 삶은 계란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떡볶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매콤하기도 하고 맛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떡볶이를 한번 먹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네,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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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입고 싶어요. 그래서 이 지역 구조사의 수에 대한 우리나라의 한글자든지 나타나는 곳 degli 인식이 따로 아니고 이는 여러 가지 가지가 많아지고기apore 그리고 고소한 음식을 통해서 재채mbol에 대한 재미있게 만드는 단골을 겪어 자 이번엔 음식 했으니까 뭐 그냥 또 음식 얘기해요. 음식으로 판이 나한테 TNB에서 질문을 해 보세요. 음식은 음식을 좋아해요. 한국은요일을 좋아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은요일을 좋아하고 있는 거에요. 다른 음식을 좋아해요, 김팥, 저는 김팥을 좋아해요 저는 김팥을 좋아해요 한국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emkonte kalhoi la kai la da pang bang newham ku ket kai kong b he 한국에서 가해 한국에서 수종 읏 읏 읏 읏 읏 김치 한국의 김치와 충타 수중을 억 한국 가입 네 저는 저의 아이고 저는 아이고 나는 저의 아이고 아이고 한국이나 뭐 하여? 저는 고기 밖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 밖으로 먹습니다. 고기 밖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음식을 먹으러 가게 될 것 같다. 보통 음식을 먹으러 가게 될 것 같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게 될 것 같다. 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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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미광 응 저는 후카 후카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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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네 여기까지 해요 쉽지 않아 사진 사진 하나 할까 우리 몬희랑 사진을 쓸 때는 숭다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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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당엄돔 반짝? 꽁당 꽁당 뭉짱 오케이 도이아 세노야 까우 이것은 쌀 쌀 종이 베트남 음식을 먹을 때 채소와 음식을 싸서 먹습니다 쌀 종이 베트남 음식을 먹을 때 대답 수용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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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네. 여기 아트니당. 네. 아. 네. 네. 아트니당.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네. OK. 제가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네. 한국에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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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dnesday에 외부 많이 먹으면, 먹기에는 엄청 많은 음식을 많이 먹다보니? 굳이 있을 것 같아서, And Spin살을 많이 먹으면, 멸나방에서는 채소가 많이 하ución? 혹시 채소가 많이 생 sev patriarch이오? Here. 재주고 네. 채소 네. Vietnam 음식이 간단하게 음식에 예수 많이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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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너희 싸우 방상 오젠 점심에는 밥을 먹었어요 점심에는 밥을 먹었어요 저희 다 한 컵 vào bui trưa 저희 다 한 컵 중 점심? 네 점심, 저희 다 한 컵 vào bui trưa Bui trưa, 그 1분은 60초입니다 1분 60초입니다 1분 60초 Ram Aujourdumi 학교에 갔어요 아... 오늘 저는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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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안에는 책상이 있어요 방 안에는 책상이 있어요 요 zit 요 이거 쟁베 이거 줄래요? 음... ㄱ이샤당 지우샹 전 바오 졸이 ㄱ이샤당 지우샹 전 바오 졸이 하늘에 아, 아, 하니 얘기해봐요, 쟁한 별이 하늘에 빛나고 있어요 좋아요, 별이 하늘에 빛나고 있어요 ㄱ이샤당 지우샹 전 바오 졸이 하늘에 빛나고 있어요 importantes 가요 맵지 보다는 일본은 60초입니다 일본은 60초입니다 60초입니다 오늘 저는 학방에 갔습니다 오늘은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비학교에서 출학교를 하죠? 학교 학교에 가 сложно해 한국은 저희 пять settings 일본의 아니면 구 Nyong 방안에 넣은 제작산이 있어요. 뭐 뭐 가이밭. 뱅뱅? 뱅뱅? 카페. 커피.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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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는 개. 이거 달라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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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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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한민국. 네. 좋아요 잘했어요. 네. Sae Shige 네. Inspector.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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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네. 노래 집어 동란에 break 네 침신여 문입니다. 아, 도라구 포옹느, 포옹느, 침신여 문이에요. 오케이. 오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커피에 문일 공백 이거 TNB에서 한번 얘기해 봐요 오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내가 얘기해 볼게요 딴이 한국어 읽어요 내가 TNB에서 얘기해 볼게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해요 오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세시게 룬샤고 싶어요 저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저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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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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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증 your life. 내가 here to tell you as to sit there. 내가 여기서는 물어보고 싶다고 하셨어. 너희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내가 그 남자를 좋아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을 거야 너희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두가 궁금해 한다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궁금해 네. nhà고 하자, 어떤 말? tôi đã hỏi anh ta đi đâu, Và tôi đã nói rằng tôi không biết. tôi đã hỏi anh ta đi đâu, tôi đã nói rằng tôi không biết mọi 내용. 네. 귓ka ọ ti, cách nân chi, mun ro, 받 nân tê, ả nân bộ rực kết ta cô hết tàn. À, ok. 아 너가 얘기한 것과는 어떻게 생각해 보니 그 어떤 Tyranny? 너가 얘기한 것과 생각을 하기 mana? ...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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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에게 공부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넌 혹시 선생님 명이 좋아해? 선생님 명이 고생이 좋아해? 제이과는? 그래서 네, 있어요. 장차이.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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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내는지? 네. 네. 물어본다. 네. 그가 그렇게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 다시 말해 그녀가 그 일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망rub어를 몰랐다 그는 내가 거짓말을 할 줄도 몰랐다 나는 이곳에 처음 봤을 때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놀랐다 우리는 그것을 전혀 몰랐다 그것도 왔을 때부터 참고 있는 것을 알았다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것도 이 말은 우린 solche를 알았다 그리고 제가 어떤 짓을 알았다 내가 안 알고 있는 이런 상황에 많은 대응이 있었다 내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Of course, 한국 것 같이 하는 것一樣 عم, 제가 한 할 말 coarse 운동 이거 으음 вол Simone 군 문처 단 Consês 언 없는 이 뿐 안고 익소서 룬 어고라코 생깍 헷는 데 난 그 건 모라스요 모라스요 네 안다 không에 biết rằng 또이 다 nói dối 안다 không에 biết 랑 또이 다는 뭐 dối 뭐 dối 음 거짓만 른 거짓만 른 한 중도 모라스요 응 không에 모라스요 랑 또이 다 너이 너이 거짓만 너이 거짓만 네 거짓만 아 오케이 오케이 거짓만 른 한 고고고 거짓만 거짓만 른 른 다 다 그게 거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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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거짓만 아 오케이 네 네 거짓만 거짓만 데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림에 관한 단어예요 짠 마우삭 색상 밧룡 붓 마우늑 마우늑 쿵찬 Dan 반 바 렛티 박 Grab 아 그럼 Crackroom OK 넷스에 롤아 그릴때 신앙은 긁어 스크트 한번 이렇게 뭐가 보이냐 친구로 그리나 넷스에 롤 땡 넷스에 단...랜 피니엠 주체화 주체화 어떤 풍경화 주제화 주제화 단 주제 마스페 색 서브젝 페인 주제화 단 주제 주제 그림 배치 마오 배치 드로잉 드로잉 연필 그림 마오 파스텔 파스텔 색상 마오 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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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 주정 주산 예수 공간 동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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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클리 전국 아 아클리 아클리 우주는 그리니 네 이거 아클리 한글 구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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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짱 여러분은 그리는 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오케이. 텐백. 마우사크가 주요 quan trọng trong một bức tranh. 마우사크는 유튜브 관청 중 모국 장. 그림에서 색깔이 흥행해요. 유튜브. 유튜브 뭐예요? cı Plato. 예술과 화가는 그림 위에 진출을 사용하여. 그 종이죠? 벗롱제 다올아 네 마우늑 là một 기술 밖으로 변화 마우늑 là 기술 공개 trong 오이화 수치화 물감 태화 인기 기술 기술 입니다 Kỹ thuật Kỹ thuật Bức tranh giàu thường có độ bềnh cao và màu sắc sóng động Bức tranh giàu trong bộ và màu sắc sóng động sóng động 생동감 있는 phalki chan màu sắc bù sắc sắc in기 tôi đã mua một bức tranh cảnh đẹp một nghệ sĩ nổi tiếng tôi đã mua một chàng cánh đẹp chú một nghệ sĩ nổi tiếng có khả năng có khả năng bài hát bức tranh rất chân có khả năng chân bài hát bức tranh rất chân thật bức tranh bức tranh có khả năng bài hát bức tranh có khả năng vải các bức tranh 일단 목가이 군 장 제어 목장 모이 권민 목장 그림 새 그림 나의 새 그림을 제어 뭐예요 제어 제어 필요해요 목가이 군 하기 위해 꾹꾹꾹 짤라 액자 예수가를 도와줘요 예수가를 도와줘요 예수의 흥해양은 예수의 흥해양과 위빗 한국어가 없어. 이상해요. 1분 남아서 이것만 해요. 한국말만 해요. 그림, 색깔, 붓, 식초화, 유화, 그림작품, 예술가, 그리다베, 캄퍼스, 프레임, 팔레트, 예술작품, 백, 풍경화, 주제화, 연필 드로잉, 파스텔색, 아크릴색, 추상예술, 풍경. OK. 1분 남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Tampie. 수고했어요. 선생님, 내인 저는 약간 인하고 있어서 즉시 공부하는 것 시작합니다.